이게 귀가 안 들리면 뭘 껴야 돼? 이어폰! 아니! 보청기! 그렇지, 그렇지, 보청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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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예, 아빠가 해를 품는다고 해서 뭐 했어? 사귈! 일러! 대급이! 추노에서는? 악요? 아니, 아니에요. 직색! 왕 바로 밑에! 왕 바로 밑에? 응. 통화하자. 야, 이쪽이 뭐야? 왼쪽이지? 응. 왼쪽을? 엄마, 이건 통화하자. 가을 되면 무슨 나무? 어? 단풍나무. 단풍이 앞이야. 그다음에 우리 술래잡기 응! 하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소금을, 바닷물을 이렇게 가둬서. 영정! 오케이. 아, 이거 새롭게 맞췄습니다. 영정! 아, 영정. 아, 영정. 영이죠, 영이죠. 자, 다음 누굽니까? 영원님! 네, 영원님! 열심히! 자, 할 수 있어, 1등. 가겠습니다. 아빠같이 머리 빡빡 깎고, 무술하는 사람들 중국에 어디에 있어? 뭐여? 아... 점 딱딱딱 찍고! 하! 중국 어디? 중국의 절. 그치? 야... 통과! 아, 아.. 나는... 국시中国에 먹겠냐? 몸 이거 흥! 무술, 쌀을 만들어. 변! 오오오. 그래. 디스 이즈 쥬압 스티브 잡음 파이어 풀쇼 풀쇼 파이어 오우 벤저러스 소방 소방차 소방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아빠 이게 뭐야 머리 라면이 어때 꼬불꼬불 꼽슬 아니 아니 글은 맞아 글 그러니까 글래머 아니 글은 맞은데 호가 이거 그냥이야 그 글 그 글 글 글그 뭐야 아 운일아 봄아 그 가을에 학교에서 애들하고 막 뛰는 거 뭐야 방학 운동해 그렇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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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속자네요 앞에는 앞에는 숨기고 뒤에는 이렇게 앞에는 숨기고 뒤에서 확 앞에는 공부 안하고 뒤에서는 보박식 간다 아니요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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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잘한 고양이가 부뚜박이 올라가자 하 헉 운일아 아빠가 술 먹고 뭐 불러 대리 대리 운전 그러시 아하 다섯 짤 그렇 잘했어 여기 거야 신한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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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한민군 몇 개 맞출 거예요? 오늘도 동생을 위해서 꽤 많이 뭐라고요? 동생을 위해서 많이 맞추겠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1등 한번 하자 자 가겠습니다 시작 옛날에 학교 학교? 옛날에 학교를 이렇게 불렀어 여기서 글을 배웠어 훈장 선생님 수강 그렇지 가구마 스타트 아마존에 사는 건데 엄청 긴 뱅이고 아나콘다 그렇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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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9 곱하기 6은? 9 곱하기 6이라면 54 네 9 곱하기 8은? 9 곱하기 8 72 72 72하고 54를 더해 72하고 126 그렇죠 이거 집 살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부동산 그렇죠 오우 수학이 다행이에요 물고기를 잡을 때 이걸 싹 던져 던져 잡아 작살 그렇지 이혼의 온건은 5개 이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뭘 해 고백 어 맞아요 5개 6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찾아보는 책이야 사전 백과사전 그렇지 7개 이거는 범인이 뭘, 진짜라고 뭘 보여줘? 증거! 와! 이거야, 오케이! 야, 이거는 우리가 개호를 건너는 뭘... 다리! 다리인데 무슨 다리라 그래? 아니, 아니, 앞에 두 글자 더 있어! 무슨 다리라 그래? 증검다리! 그렇지! 몇 개, 몇 개? 아홉 개! 아홉 개! 잘했어! 아홉 개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홉 개다! 아홉 개다! 아홉 개다! 기록이다, 기록! 지금 나머지...